경주 우리 1800m 제11회 코리안더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5번 2마리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 2번마 최범명 기수의 청년의 기상에 추격하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13번마 오경환 기수의 아케인도 선두권에서 3위권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람내 건너편 직선주로 중반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마 이동국 기수의 30년상 2위인 5번마 최종섭 기수의 해머펀치와의 간격 2마신 정도입니다. 4번 5번 2마리 마리 앞서고 있고 외곽에서는 오경환 기수의 13번마 아케인 4번 그리고 5번 13번 이렇게 3마리 마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마 부산대표 청년기상에 최범명 기수가 거리차를 좁히고 있고 8번마 심승태 기수의 에버니스톰도 경주 중반역까지 좋은 움직임 보여지면서 3코너 접어듭니다. 선두는 4번마 이동국 기수의 청년의 30년사랑 이제 초반부터 중반까지 선두 지켜내면서 곡선두로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마 이동국 기수의 30년사랑 2위는 13번마 오경환 기수의 아케인 4번 13번 두 마리 마리 외곽에서는 8번마 심승태 기수의 에버니스톰 2위까지 진출하면서 4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 8번 그리고 13번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바깥쪽 9번마 조경호 기수의 청년 불패도 서서히 힘을 내는 가운데 안쪽 2번마 최범명 기수의 청년기상 5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다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직선주로 눈앞에 도는 8번마 8번마 심승태 기수의 에버니스톰 선두로 부상합니다. 바깥쪽 다가서는 9번마 조경호 기수의 청년 불패의 부상과 서울이 맞뒀습니다. 선두는 심승태 기수의 8번마 에버니스톰 결승선전과 250m전 반복선두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8번마 8번마 심승태 기수의 에버니스톰 그 뒤를 9번마 조경호 기수의 청년 불패 안쪽 2번마 최범명 기수의 청년의 기수에 따릅니다. 결승선은 100m 치열한 승부와 안쪽 8번마 그리고 바깥쪽에서 종반 6번마 박태종 기수의 개선장군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 6번 2마리만의 종반다툼 8번 필수하게 앞섭니다. 8번 6번 2마리만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800m 구경주 제11회 코리안더비 심승태 기수의 8번마 에버니스톰 안쪽에서 그리고 박태종 기수의 6번마 개선장군이 바깥쪽에서 2마리만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분 55초 9회 기록이었습니다. 선두 마리 경주 기록 1분 55초 9회 기록